고추바사삭 포키에요! 오늘은 굽네치킨, 고추바사삭, 순살, 시카고피자, 볼케이노, 치즈치밥, 신메뉴, 바게트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콜라부터 따라 볼까요? 꼭効 собир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조금 더 볶아보없이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맛있게 잘 맞먹어도 들어가더라고요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리뷰 리뷰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달콤하고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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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참기름 너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다이아몬드 고소한 고춧가루 마지막!